오늘은 낯선 남자 덱수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우리 가방도 실어야 해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트렁크도 있고 저 흰색 차 좋은데요? 흰색 차 좋아 보인다 흰색 차 타죠 우리는 여기 가고 싶어요 얼마나? 4만원? 너무 싸다 좋다 오케이 4만원 차도 좋고 이건 차 좋아 보인다 나이스 카 나이스 카 저희가 탄 것 중에 제일 좋은데 와우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기도 안녕이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저랑 시현이 형님은 이제 오토바이를 빌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진짜 단 둘만의 시간이네 서로 안 쳐다보네 서로 안 쳐다보네 낯선 남자와 덱수와 함께 떠나고 있어요 계속 낯선 남자래 형님은 오토바이 몇 년 타셨어요? 나는 사실 좀 오래 탔어 어 너는? 저는 사실 면허 자체를 딴 지가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오오오오 리액션이다 오오오 봤어 또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살짝 어색어색하네요 아직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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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funk B가 약해 안 먹어! 너 먹어! 아니 뭐 저 앞다리라도 그냥 먹어. 와 여기서 진짜 못 먹겠어. 와 고수 와. 아 저때. 너는 정말. 이시현 2네. 너랑 똑같아. 저 이야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기현이 형님이. 일단 기현이처럼 한번 먹어보자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먹었다가 또 탈 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제가 그래요. 일단은 아무래도 시현이 형님이랑 단둘이 있는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빠르게 친해지는 과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공통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먹는 걸로 접근을 해보자. 근데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가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덱스라는 친구랑 저랑 이틀 정도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잘 맞는 것 같고.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수줍어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무릎깎지 뭐야 이거 어떡해. 아니 설레인 노래 좀 바꿔줄라. 진짜 보기 싫은 것 같은데. 너 인마 너 질투하는 거니 지금? 이게 빠니 형님이 타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기하 형님. 빠니 이거 못 탈 것 같아. 작아야 돼. 바이크 타는 스타일을 알잖아요. 아 되겠다 되겠다. 오 딱이야 딱이야. 좀 바구치에 들어야 되긴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자기 몸 사이즈에 굉장히 편안함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해서. 머리 엎어서. 그래서 바이크를 고르는데 좀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 마이 프렌즈.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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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작은 친구. 아. 예스 예스. 예 좋네. 오. 오케이 오케이. Can I try? What is the size? We rent a three and one more. Plus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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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My friend. XYZ. He has a big big head. Yeah a big size. 스몰 프렌즈와 빅헨 프렌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Yeah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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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Very very big size. 고맙다 아주. 몇 번을 체크해 주네 그냥. 하하하하. We are four men. One two three four. Yeah. So guys. You would like to take some bikes? Yeah. We rent first. We are meeting later. Okay. The other area. So can you get the bike over there? Okay. 11 a.m. Sure. And second. We are take off airplane. Oh. Not at all.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잘해가지고. So can you pick up the bicycle in airport? Yeah. Can you? Thank you. And last. We have a very big bag. You pick up my bag together? Yeah sure. No problem. No problem?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kay. Oh really? Oh really? Oh really? Nice trip. Thank you. But we bought the bike shop at the park. We bought the bike shop at the park. But we bought the rental price. It's one of the service. Oh. O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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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역시 리더 리더 그리고 오토바이쪽은 시현이 형의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맡기면 돼요 그냥 아 괜찮네 태양도 볼 수 있어요 아 늦어 빅 사이즈가 작아서 슈퍼 빅 사이즈가 다시 맡고 있어 대가리가 커가지고 어휴 설마 어 괜찮은데? 응 낫더라 이거 진짜 크다 이거 괜찮지? 아 괜찮네 어 빠니 형님 잘 어울린다 헤매 이따 내꺼야 꼬마 헤매 꼬마 헤매 나 아니야 그래? 귀여워 야 이쁘다 귀엽네 하이바드 쓰시면 무전을 여기 봐봐 이거를 눌러주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장비가 라이더들한테 엄청 필수템이에요 아 아무 말도 안 하나 네 떴다 블루투스 어 뭐 블루투스 뭐 나왔어? 아 뭐 말 안하네 어 여보세요? 어 안 들려 어 나 안 들려 빨리 들려? 어 들린다 안 들려 안 들려 잠시만요 나 왜 기안아 보트라 텍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들려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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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말해봐요 아 아 어 됐다 기안이 형 들린다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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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봐 어 들려 들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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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포 피플 포 피플 포 피플 포 피플 들립니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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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립니다 아우 됐다 됐다 바이크로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와 재밌겠다 뜨거워 뭔 소리야? 왱! 소리 들렸는데? 어우 궁뎅이가 이긴 거 같아 거의 뭐 궁뎅이가 돼지 수육처럼 많이 돼 오 근데 이거 자세가 좀 너무 공격적인 자세이긴 한데? 오 멋있다 자 돌리자 덱스야 네? 바꿀래? 이거 타보세요 이거 너 이거 너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내가 오토바이 쯤에 조그만 걸 타가지고 근데 덱스가 나보다 잘 타서 바꾸자고 해 아 이게 그리고 저 오토바이 포지션이 좀 공격적이어서 아 그래도 덱스가 또 배려했네 괜찮아? 네 준비할려오 시현이 형이 가장 높은 배기량이죠 오 멋있다 아 설레더라고요 아 덱스 자세 좀 나온다고 행복합니다 우회전할게 알겠습니다 차 조심 조심조심 차 조심 차 조심 차 조심 차 조심 차 조심 차 조심 와 이게 차가 계속 계속 껴아드네 차가 없어질 때까지 좀 조심히 가자 알겠습니다 아 근데 무조건 조심해야 돼 이게 신호등이 없으니까 시현이 형님 앞에서 이제 지도도 보고 도로 사항도 파악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어렵겠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일 잘 타는 사람이 앞을 가죠 아 고등학교 아 저런가 도로에 구멍 조심 아 구멍조심 구멍조심 오케이 우회전인가 봐요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 역시 리더 리더 아 축구트 너무 좋다 이거 괜찮지 괜찮지 아 버스 들어온다 피안반이 살짝 뒤에 빠져있어요 잘 있습니다 저희 둘 예 힙버스 뒤에 네 오토바이 여행할 때 약간 특유의 그 무전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말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완전 아저씨로 변하잖아 예 예 아 좋다 야 너무 좋다 하늘 봐라 하늘 봐라 후후 하늘 봐봐 아 맞춰주네요 아 이제 딱 다니는 버스네 간다 간다 정체구간 풀렸습니다 그렇지 이제 벙 뚫리네요 아 아 아 아 간다 가자 공항으로 간다 공항으로 간다 가보자 가보자 오 오 완전 비트야 아프리카 정우성 떡으로 오르더라고요 아 아 아 아 대한민국이 원래 파도타기 해줘야 되는데 해 누구야? 어 국뽕 누가 국뽕 비트를 바다가스카를 한 판에서 하하하하 어 어 어 어 어 멋있다 아 너무 즐겁다 진짜로 와 너무 즐겁다 아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속도 괜찮은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공항 다 와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여기 이제 호수 보이면 공항 다 온 건데 어 호수다 호수 어 다 왔다 공항에 그러니까 호수다 왜 이렇게 가까워? 호수다 왔어요? 우리가 너무 즐거워하니까 시간이 금방 걸려요 아 잘 살아라 안타나나리보 형님 작별 인사예요 안타나나리보 작별 인사 한번 해요 안타나나리보 안녕 저 저 작별 인사 작별 인사 한 번씩 해 안타나나리보 좋았다 그래 아이고 끝이구나 여기도 아 정될 뻔했는데 여기도 좋은 수록 많이 쌓고 가는 거 같아요 형님 좋았어요 나는 여기밖에 안 있어봤지만 아 작별 인사 잘 있어 헬스장아 잘 있어라 잘 있어요 바닐라 아줌마 아 다 추억이지 이거 뭐야 다 간다 봐 어 아쉽다 제대로 땡겨 4단 넘어오지도 못하고 왔어 저기 주차장이라도 한 바퀴씩 돌아 조금 아쉽다 많이 아쉽네 맛있긴 했어요 아쉽네 아쉬워 그래 근데 아쉬울 때 끝내야 또 그렇지 다음 거 계획할 수 있어 이야 감질만 나 이야 아 재밌었다 그래도 아 아 신나게 달렸다 그래도 이건 반납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 친구들이 올 거예요 아 그냥 세워놓고 얘기하고 가면 되나? 아 그냥 세워놓고 얘기하고 가면 되나? 오 샌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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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키에 꽂잖아요 아 오케이 아 아 너무 완벽해 여행이 이렇게 순조로 하면 안 되는 거 땡큐 땡큐 렛크스테맨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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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아휴 간단한 날이고 아쉽다 아 근데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진짜 한 10분 탄 것 같네 10분 난 샤어 좀 하고 올게요 빗물로 샤워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야 너 옷 없잖아 옷 말리면 돼 어떻게 말려요? 어떻게 말려요? 내일 아침 7시인데 아니 사실 나 계속 번개 칠 때 가고 싶더라고 나도 너무 해보고 싶다 근데 저도 옷 말씀 하긴 했는데 옷이 없어 와 비가 진짜 세게 오는구나 아 너무 시원하다 파이어 번개 친다 기가 온다 형 완전 시원해요 완전 시원해 번개 혼자 슬기다가 이제 동해들이 생깁니다 몰라 그냥 뭐 달아가? 번개야 터라 거기에 앉아라 그러니까 이 기분은 느껴본 사람만 알아 아 근데 천둥, 번개 치니까 더 낭만 있네 최고다 진짜 낭만 있다 낭만 있네 불타고 떠나는 거야 감탄가 감탄가 환희 형님 와 청춘 드라마네 그런 경험은 살면서 손에 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나였다라면 분명하지 않았겠지만 이분들이랑 하나가 돼가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흡수된다 오늘 하루 이 찝찝한 기분이 다 날라가는구나 오늘 막 짐도 안 오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싹 씻을 수 있었구나 야 내일 저 정도는 맞을 법한데? 어 채임 드디어 움직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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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봐서 왜? 아니 아우 또 왔던 거야 맥수 공질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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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서운데? 슬퍼있네 슬퍼있네 야 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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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라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예 이야 야 제대로 없대 제대로 야 모자이크 위치 좋다 내가, 내가 특이해 줄 비주얼 담당이야 어허허허허 이거 번호를 하게 된다 와 야 이게 비주얼인데 야 근데 방금 데이틱 부문멍 이게 비주얼인데 어? 야 근데 방금 데이틱 부문멍 이게 비주얼인데 와 아... 다들 약간 헷갈라겠어 나들 저 다리는 더 이상해요, 어디가 한 거야? 왜 이걸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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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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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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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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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대상 발사 시청률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기우제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 형님 똥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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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프로그램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늘도 지금 감동했어요. 전혀 들어주시네. 전혀 들어주시네! 시청률이라도 잘 만들어주세요! 알겠다고, 알겠다고. 하늘도 감동받았습니다. 방금 알겠다고 하셨어. 범계인 씨께서 허락하셨어요. 제가 범계인 씨를 지금 3번 만났거든요, 형님. 오늘 딱 마지막에 밥을 주시네. 아, 이렇게 7반에 한 이유가 있었네. 기도를 적이셨어요. 밥 오셨으니까. 범계인 씨, 범계인 씨. 내일 솔직히 비 왔으면 좋겠냐? 내일요? 이 상태면 좀 왔으면 좋겠네요. 나도 왔으면 좋겠어. 그럼 내일 진짜 집을 짓는 거다? 진짜 지워야죠. 근데 갑시다. 집 지읍시다. 가자. 안 되면 나무 밑에 틀어도 자면 되지. 가자. 안녕. 안녕. 가자. 감사합니다.